네, 오늘은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디오에서 스펙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없는 요소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홈오디오 기준에서는 상당히 저는 우선순위를 참고용도로서 굉장히 낮춰서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된 기준치에서 그것을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값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A와 B라는 두 가지의 제품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어느 것이 조금 더 떨어지는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혹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미리 참고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데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모든 브랜드마다, 오디오 브랜드마다, 또 제품 라인업마다 앰프라든가 스피커마다 이런 계측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상이하다 상이하거나 미국 규정 기준에 의거한다던가 영국 기준에 의거한다던가 이런 류의 차이에 의해서 또 랩 환경, 그것을 측정하는 환경에 따른 차이들 때문에 실제로 브랜드마다 표기하고 있는 기준 값이라는 것이 한 브랜드 내에서는 유의미한데 복수의 브랜드에서는 의미가 계속 계속 떨어져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기 쉽게 앰프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출력의 가장 대표적으로 스펙에 그나마 유의미한 항목인데 이 스펙 같은 경우, 출력 같은 경우도 의미가 지금은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D클래스 저렴한 앰프, 한 100W가 나오는 앰프가 1번이 있고 A클래스 100W가 나오는 앰프가 있고 AP클래스 100W가 나오는 앰프가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의 앰프가 내는 소리의 최대 출력은 RMS라는 전격 출력 기준으로는 거의 편차가 있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나지 않는 비슷비슷한 수준의 최대 출력을 내줄 테지만 이 세 가지 앰프가 내주는 음질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것이고 대략적으로 볼륨의 한 50% 이상 60, 50에서 60, 70, 80, 90%까지 볼륨을 올려보게 되면 저가형 앰프, 결국에 싸게 만든, 대충 만든 앰프들은 대음량에서 엄청난 노이즈를 뿌리게 되면서 이게 시끄러웠고 산만해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출력이 나오는 앰프들이 있고요. 100원대 앰프이지만 95%, 100%까지 볼륨을 올린다고 해도 다 들어줄 만한 아주 고품질의 소리를 내주는 앰프가 있기 때문에 낮은 퀄리티의 소리를 노이즈가 엄청나게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앰프로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앰프가 숫자만 본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린 좋은 후자인 앰프들과 어깨를 견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벽하게 다른 엄청난 레벨 차이를 나타내는 성능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출력만으로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출력은 RMS 기준이라고 하면 약 1m 거리에서 1kHz의 소리를 재생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계측하거든요. 그냥 딱 순간이에요. 그것도 1kHz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가 듣는 소리는 1kHz가 아니잖아요. 20Hz에서 최소 20kHz까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한 번에 몰아치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그냥 핑크 노이즈 그냥 1kHz B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냐 적냐라는 거니까 이게 변별이 같은 조건에서는 그나마 유의미하지만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의미가 굉장히 없고 앰프의 증폭 방식 또 전원부의 구성 출력단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우리가 실제로 듣는 실효 구간에서의 소리 특성이 여러 가지로 다른 특징이 나타낸다라는 측면에서 출력이 그래도 참고는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냥 좁은 공간일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넓은 공간일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출력이 나와줘야 공간을 채우는 정도의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W, 10W짜리 앰프로 거실 정도를 채우는 소리는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작은 방에서는 충분히 들을 만한 소리가 또 나기도 합니다. 아주 넓은 거실이나 어떤 강의하는 그런 회의장 이런 곳에서는 어림도 없죠. 모기소기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정도로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보실 수 있는 초고추파 외율 같은 THD 같은 부분 THD가 TR 앰프 중에서도 0.05%, 0.03%까지 초고추파 외율이 없는 앰프들이 굉장히 적은 수준의 왜곡 디스토션만이 있다고 강조하는 그런 앰프들이 있는데 이 THD가 높은 앰프가 좋은 음질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노이즈,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 불필요한 요소가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끌어내린 앰프들은 반대로 좋은 요소들까지도 깎아먹는 동작을 하게 돼요. THD를 줄이고 싶으면 여러 가지 필터를 닮으면 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집어넣게 되고 관련한 거의 모든 회로에 다 필터를 주렁주렁주렁 달아놓게 되면 관련한 스펙이 촥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요소들을 딱딱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스펙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앰프들을 실제로 들었을 때 이 앰프 진짜 좋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이 된 경우가 저의 경험이 정말 많은 기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앰프류에서 저는 감동을 받은 적이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진공한 앰프다. THD가 막 3에서 0.1에서 막 3까지 올라가고 THD도 떨어지고 SNR 신호대 잡음비도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성능을 갖고 있는데 와 음악적으로 정말 환상적인 음악이 설정이 되고 스테이지가 그려지고 포커스가 정확하면서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도 않는데 자연스러운데 아주 품이 있는 이런 소리를 내는 앰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앰프들이 스펙이 좋으냐? 저는 오히려 아닌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고성능 브랜드, 고성능 하이파이, 하이엔드 제품들은 의외로 스펙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저가 제품들이 오히려 스펙이 더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저가 제품들, 입문 사용자들과 초보, 중수까지는 스펙을 굉장히 우선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사람하고도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입시에 최적화된 공부를 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높은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모의고사 잘 보는 것, 토익 잘 보는 거랑 실제 비즈니스 영어 실무 대화를 잘하는 거랑 이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주어지는 정도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시를 목표로 한 사람과 실무를 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한 사람들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높게 요구되지만 들어간 이후에는 이쪽이 월등히 빛을 발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쪽에 많이 교육부터 자녀들한테 그걸 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라고 보면 후자가 더 좋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교육현실은 떠난다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스펙의 우선시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제품들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짜 배기 제품들이 스펙만 놓고 보면 이렇게 밀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스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게 두지 말자. 여기에다가 두고 그냥 참고 정도 이만큼만 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THD도 그렇고 SNR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낮으면 좋은데 이게 백신? 요즘에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걸 퇴치하겠다고 그런 걸 맞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상체도 죽고 나쁜 상체도 죽게 되는 이런 효과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터를 달아놓고 관련한 노이즈도 하나도 없는 기종들 중에서는 그냥 깔끔한 소리가 나는 앰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저의 경험치상으로 화이트나 노이즈가 있는 오디오 중에서 앰프 중에서 소리가 안 좋은 경우로는 저는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품의 트러블이 아닌 원래 약간의 화이트노이즈 기생성분 노이즈가 있는 이런 앰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출력이 굉장히 좋고요. 순도가 높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게 완전 초저가형이면 모르겠지만 중저가형 정도가 되면 웬만한 필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있고 심지어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내부에다가 페라이트 코어까지 감아놓고 별짓을 다 해놓고 그런 나쁜 성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필터를 7중, 8중 필터가 걸러진 물을 먹는다. 이쪽 하이엔드 고급 제품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도 안 썼다. 제로 네거티브 피드백이다, 논 네거티브 피드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었던 시절에는 있는 게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좋은 성분까지도 잡아먹어서 최종적인 음질에 대해서 깎아먹는다는 거를 제조사는 물론이고 사용자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런 회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광고하고 있어요. 이쪽에선 하이엔드 씬에선.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노이즈나 관련한 나쁜 성분들이 계측적으로 나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극복해내느냐 근본적인 회로의 설계부터 이격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회로의 모노모노 구성으로 나눠 놓는다든가 모노모노를 두 덩어리로 분류를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설계 방식으로 관련한 수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터 있는 것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제어 잘 맞는 앰프들이 이렇게 필터 달아가지고 관련한 나쁜 성분들이 없는 앰프들보다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자작 앰프라든가 이런 거 되게 단순한 설계에 들어가 있는 앰프들 있잖아요. 중국산 진공관에 부여 유행하는 8만 원짜리, 7만 5천 원짜리 그런 앰프류들도 이렇게 보면 관련한 회로가 거의 없어요. 아주 단순한 설계가 돼 있어요. 내부도 되게 썰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가 썰렁하기 때문에 영향을 간섭을 주는 부분들이 되게 없어서 오히려 약간 순도가 높은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 앰프라든가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어느 정도 기생성분이 있는 앰프들이 귀에 가까이 스피커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는 소리가 나니까 뭐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고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들은 그것 때문에 AS나 고객관리 쪽에서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 잡아내 해서 다 필터 달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못한다기보다 안 하는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엔지니어적인 공학적인 마인드로는 꼼꼼하게 제품을 설계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음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말 더욱 세심하게 하는 것들이 음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오디오 브랜드와 아주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혹은 해당 회로만 그냥 만들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정도와의 상당한 갭이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압이라든가 허용 정격 최대 입력 최대 출력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해 볼 만하지만 음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음압이 높냐 낮냐로 구동이 쉽냐 어렵냐를 가늠해 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앞서 말한 것보다는 영향이 조금 더 있어요. 하지만 음압이 낮다고 해서 꼭 구동이 어려운 것만도 아니고 음압이 높다고 해서 구동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펙을 통해서 스펙만으로 제품을 선별해서 우선순위 삼으시는 분들이 좋은 앰플을 선택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러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브랜드는 스펙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앰플을 만드는데 좀 더 포인트를 둬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펙을 참고 어느 정도의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성어 간의 기준점을 맞추는 정도로서만 활용을 하고 우수성에 대한 건 전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따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 높아서 무조건 좋은 앰플면 홈모디오는 아무것도 쓸만한 게 못되고 그냥 PA 앰플 같은 거 쓰면 출력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몇 천화도 나오고 THD, SNR 다 낮은 앰프들 요즘에 많거든요. 그런 앰플 홈에서 써보세요. 거친 느낌 때문에, 피로한 느낌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고품질적인 부분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일부 아닌 잘 만든 앰프들도 물론 있지만요. 비교를 했는데 좀 한번 보면 스펙은 모를 때 되게 유용해요. 근데 알면 오히려 불필요한 요소가 될 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성적을 받았느냐, 어떤 집안 출신이냐, 어떤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 선에서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치가 몇이냐, 집안은 어떻냐, 보유 재산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것이 그러면 맞선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요소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찾는데 정말 좋은 지표가 되는 것 맞습니까?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저는 지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혀 모를 때에는 그런 스펙을 통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상대방의 스펙에 앞선 본질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인간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바라볼 때에도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